5월 22일 5월 이거는 본인이 도와줘야 되는 궁합이야. 나쁜 궁합은 아니야. 동생 같은 존재야. 동생인데 나는 이기려고 하는 동생이야. 오 마이 갓. 어쩔 수 없어. 여기가 동생인데. 어떻게 해야 돼. 그러니까 형 마음으로 아래향으로. 그게 내가 내가 하는 경우가 좋지 않나? 여기가 동생이야. 이 장게가 난이도의 가 하기. 머리로 안을을거야. 이 장게가 난이도의 가득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본인이 도와줘야 하는 궁합이야. 나쁜 궁합은 아니야. 동생 같은 존재야. 동생인데 나를 이기려고 하는 동생이야. 오 마이 갓. 어쩔 수 없어. 여기가 동생인데. 겁아. 겁아. 그러니까 형 마음으로 아래향으로 보듬고 그래야 되는 거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